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맵 차트의 유지 마커 속성과 컨텍스트 포메터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들을 사용하면 지역명 위에 마커를 표시하고, 마커를 클릭할 때 표시할 내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유지 마커는 true, 컨텍스트 포메터는 마커를 클릭할 때 표시되는 컨텍스트를 정의하는 함수의 이름으로 지정하고, 해당 함수를 직접 구현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맵 차트입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지도만 표시됩니다. 지역명 위에 마커를 표시하기 위해, 유지 마커 속성 각질 투로 설정해 보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지도에 각 지역명 위에 마커가 표시됩니다. 이제 마커를 클릭할 때 표시할 내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. 컨텍스트 포메터 속성으로, 마커를 클릭할 때 표시되는 컨텍스트를 정의하는 함수의 이름을 지정하고, 해당 함수를 직접 구현하십시오. 특정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구현한 예제입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마커를 클릭하면, 컨텍스트 포메터로 지정한 함수가 반환한 내용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